이 작품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작품 중에 내가 섹스피어 작품을 하게 된다면 이 작품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저희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원래는 그 기간에 리차드 3세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떤 다른 작업이 있어서 못하는 게 되는 바람에 조금 늦춰졌는데요 예전에 OKP라는 뮤지컬 작업할 때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었고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닿아서 시작하게 된 거고요 아무튼 아까도 기대 반 걱정 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연극을 처음 시작할 때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고전극들을 보고 저도 자랐고 배웠기 때문에 저도 선배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해서 지금 연극을 좋아하고 예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조금이나마 공부가 될 수 있는 작품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 작품이 제일 떠올랐고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저한테도 걱정 반 기대 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가 그거 판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차별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아직까지 제가 장담 못하겠고요 일단 잘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정말 잘하고 싶어요 관객들이 제 영화 그만하고 연극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정도로 좀 잘하고 싶어요 연기를 그래서 배우니까 무대 위에서 연기를 제일 잘해야 될 것 같고 1차 대 3세로서 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게 그랬을 때 잘했을 때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